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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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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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하고 있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먼 아목 그곳으로 떠나버리는 사랑의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함께 남은 사람도 그들이 시간 속에 있죠 그대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그대 아름다운 여러분 그대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가르쇠와 작결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보라와 숙제는 안치면 눈물 나면 그대 보내고 하추 지는 별빛 아름다운 눈에 흘러 그대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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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 김세상의 버스킹스토리 구독자수가 오늘 보니까 485명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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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